의료대란의 책임자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오늘 의료대란 책임자 조기웅과 이주호 장관을 탄핵하라. 이 청원이 등장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8월 2일자거든요. 이게 동의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의대 정원 정원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갓 시작이 됐어요. 7월 30일 날. 8월 29일 날 종료됐는데 이게 통과될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다루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갓 시작됐거든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동의 진행 청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오늘 이걸 다루는 것은 이 문제를 거론한 의대 정원정가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의 청원 취지, 청원 내용이 그동안 여러분들은 의료사태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2024년도 2월 6일 정부의 갑작스런 2천명 의대 정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 이공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집단 휴학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들의 진로 피로도 증가 및 비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원에 대한 항의로 휴직 사직 등이 진행되고 병원 경영 악화로 상급병원 도산위기, 응급실 폐쇄위기 및 의료계의 타직종,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무급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지연, 간병인들의 일자리 소멸, 의료관련 도소매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파산위기, 이공계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도 2천명 의대 정원 증가 결정이 얼마나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차관 발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현재의 의대 정원 정책은 새 옷을 샀으나 모듬에 맞지 않아 새 옷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한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고 하는 방법입니다. 전공이 사직으로 대학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고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 군의관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군인민 농어촌의 국민건강감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 2천명을 위해 현직 젊은이사 1만 2천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됩니다. 또한 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의대 정원 증가 문제로 심각한 의료훈련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의료훈련이 심각할 것이라 판단했음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고 발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으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게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사전에 2년 예고제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정원분에 대한 학직 개정을 대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며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여 이로 인하여 입시 혼란을 더욱 가정시켰습니다. 장관과 차관으로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대부분에서 강조하는 현재의 공공법리 이익을 심각하기 위해 반은 의료대란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0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윤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죠. 조기용 장관뿐만 아니고 이지호 고육부총리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 책임을 질 겁니다. 이 문제는 워낙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고 생각하죠. 이 사태를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소위 청원 취지를 잘 그래서 이럼 제가 다룬 겁니다. 상당히 잘 아는 분이 이 문제를 청원을 시작했구나. 이거 검시에 채워질 겁니다. 국회 청원이 탄핵 청원이.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인 겁니다. 이거는 뭐 국힘이 맞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점점점점 더 여러분 피부로 깨우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청원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도 아주 정리 잘했습니다. 그냥 논문처럼 작은 논문과 같습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가 및 의료 패키지 처리와 객관직 자료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전환합니다. 청문회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했고 또한 의대 정원 증언 발표 이전 수십 자리에 걸쳐 논의를 거쳤다고 수없이 언론을 통해 발표했지만 청문회 결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중 의사 수급의 객관적인 상황, 의대 교육환경, 교육역량 등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이런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발표 후 여론의 비판에 따라 카대발 수입하겠다 1차 의료기관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겠다 한국의학 교육평가안 구성을 다시 알아낸 등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정책을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공이 집단 사직 이후에 부족한 의사인력의 대처 방안으로 전세계를 떼어 진로를 받게 하겠다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는 등 의료선진국이라는 국가의 보건복지부 관료의 입에 서성지 않고 내뱉은 말에 온 국민들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전공여학 의대생 3만 명의 젊은이들은 10년, 20년 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주춧돌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가 정책에 가장 밀접한 대상자로 갑작스런 2천 명 정원이 가져올 부실교육, 부실수련, 의료평기지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약, 상급병원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전략, 필수의료에 대한 올바른 개선, 불가학력적인 의료사기에는 국가책임 등이 되어 온몸으로 2위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전합의서조차 헌신짝 벌이 되자는데 무슨 좋은 대안을 제시한들 신뢰가 무너진 정부의 설명과 설득이 통하겠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났어야 됩니다. 여야의 당리당락을 떠나 국회와 손을 쓰지 않으면 의료 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심각한 의료 대란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웅과 차관 반민수, 교육부 장관 이치호, 차관 오순환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주가 안 했지 않습니까? 2천 명 증가시킨 것은 윤대통의 개입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잘 쓴 거립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적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이미 10년 이전부터 필수 의료 붕괴 문제, 저수가 문제, 불가학력적인 의료사고에 인한 특례법 등 의료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정합의에서 명확히 맹치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도 보건복지부입니다. 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안이 무시될 수 있다면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쏟아낸 수많은 대안은 상황에 따라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를 한다는 맹분으로 불완전 학점이란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안까지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심각한 교육부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치 더샘 뺄샘을 모르는 학생에게 곱샘 나노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과의 2년생이 내과 외과 수학과를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 3학년에 병원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다고 현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의 2천명 정원정원에 대안으로 갈수록 편법 탈법 기상천외한 방법들이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을 병원 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각한 의뢰대난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차관의 탄핵으로 이 의뢰대난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가 좀 불편하다면 내 사람 책임을 물어봐 내보내야 되는 거죠. 못하겠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겠죠. 그냥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완전히 농고문하고 같은 겁니다. 이분이 쓰신 것이 청원 내용이 지금 이제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두 건은 청원 성립이 됐습니다. 이게 의과대학 발전의 교육부 청문회 요청. 교육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물어야 된다. 이게 5만 6,484. 소관 부치로 가겠죠. 보건복지부일 겁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다음 또 한 건.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5만 3천 명. 8월 여러분들 8월 23일까지인데 다 사전에 다 여러분들 다 완료된 겁니다. 이정도 사람들은 관심이 뜨거운 겁니다.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 관련해서 세 번째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비판을 해도 탄핵에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탄핵에 동조하고 말고를 떠나가진 뭡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에 동조하든 간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탄핵에 동조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사태가 이렇게 끌게 되면 그냥 된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윤 대통령 탄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